오늘 일어나자마자 주방에 내려왔는데 카레향이 솔솔 나더라고요. 여러분, 카레를 조금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. 잠시만요. 짜잔. 리필한 거 다 찍혔네요. 아, 그냥 다 먹어. 아, 몰라. 아, 몰라. 에라 모르겠다. 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부었어요. 붓다 보니까 이제 수수도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이제 오류했다. 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말리입니다. 오늘 일어나자마자 주방에 내려왔는데 카레향이 솔솔 나더라고요. 엄마가 카레 왕창 해두고 가셨습니다. 소시지랑 치킨이랑 카레랑 어울리는 토핑들은 다 튀겨가지고 올렸습니다. 밥도 여기 밑에 아주 그득그득 깔렸거든요. 지금 일어난 지 30분도 안 돼서 이렇게 촥촥촥촥 한 다음에 바로 준비했습니다. 옷도 카레옷으로 짠짠. 먹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잘래요. 먹기 전에 먹자 준비 ! 찌균 가요line! 샤워美國 치킨 갈아 Que 와우 알터리 뼈 뭐야 이거? 여러분, 카레를 조금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. 잠시만요. 짜잔. 원래 카레 먹다 보면 리필을 이렇게 빨리 할 줄은 몰랐네. 아카레 오랜만에 진짜 맛있다. 카레 오랜만에 진짜 맛있다. 리필한 거 다 찍혔네요. 와, 맛있다. 밥갈려있다. 아싸, 밥갈려 있다. 고추냉이 너무 맛있어 ㅠㅠ 무리했다 ㅠㅠ 와우 음~~ 밥이 부족해. 아유, 그냥 다 먹어. 아유, 몰라. 아유, 몰라. 아야라 모르겠다. 아유, 몰라. 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부었어요. 붓다 보니까 이제 수수도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이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무한 리필입니다, 무한 리필. 아유, 다리. 엄마가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요. 놀라실 것 같은데요. 음.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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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~~ 오늘의 보리빙에 있는ähn 면은 여기만 하면 음료가 정말 맛있었어요 면을 먹어서 면은 너무 맛있었어요 면은 면은 면이 먹어요 면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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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이 먹어요 면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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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을 먹어요 면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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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이 먹어요 고소한 맛 라면 카레를 더 맛있게 먹는 꿀팁, 가람마살라라는 가루가 있거든요. 광고 아닙니다. 카레 마지막에 가람마살라라는 가루 넣으면 진짜 진짜 더 맛있어져요. 진짜 그거 꼭 추천드릴게요. 가라앉게 마지막 한 입만. 와 대박. 짠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엄마표 초대왕 카레에 제가 먹고 싶은 토핑과 김치까지 준비해서 먹었는데요. 다 먹었습니다. 그만큼 엄마표 카레가 정말 맛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카레 오랜만에 끓여서 좋아하시는 토핑 잔뜩 올려서 드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에도 또 맛있는 먹방으로 찾아뵐게요. 다음에 뵐게요. 안녕. 뵈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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